0026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테마는 이재명 탈모크로, 임상시험수탁기관, 인공장기화평법 첨생법 지카바이러스 조류독감이, 가, 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은, 는 동사는 1959년 4월 시계류 제조와 가공판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실험동물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영위함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표준유전자 고품질 실험동물의 생산공급, 의료 및 실험에 소요되는 장비개발 슬래시 생산 슬래시 판매, 발모제 등 신약개발 등이 있음 개별공조 케이지 시스템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세계적인 제품임. 기업 개요 대시 국제 유전자 표준에 부합하는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설치류 등의 소형 동물에서 중대형 동물에 이르기까지 풀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대시 기술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가운데 수탁시험 연구, DIO 마우스 개발 등의 질환 모델 연구 및 생산 등 자체 연구와 산 슬래시 학 슬래시 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생물 소재 개발, 신약 개발 수행 중 대시 종속기업으로 실험동물 생산 및 연구개발 업체인 오리언트 바이오레소어스 센터인 미국 현지 법인을 보유하였으나 2022년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음 제모 대시 생물 소재, 실험 장비 크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의 매각에도 생물 소재 부문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바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 익은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나 대규모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전환 대시 영업력 확대 및 COVID-19 등 다양한 전염병의 영향에 따라 생물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외형 성장을 통한 영업 수익 확보가 지속될 듯.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오리엔트 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72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00위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1858만 3천 5주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퍼은 3.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4.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98배, 6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원, 19억원, 마이너스 3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8억원, 마이너스 156억원, 342억원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16%이고 유보율은 40.0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6원보다 4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6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엔트바이오의 종가는 612원이며 주가가 오리엔트바이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종가는 612원이며 주가가 오리엔트바이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오리엔트바이오은 거래량 348,3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9만4,508조, 하나증권에서 4만7,000일은 1조, NH투자증권에서 3만1,200의 순례조, 한국증권에서 2만3,245조, 키움증권에서 2만2,600일은 5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7만7,300여든주, 미래의세증권에서 7만7,140세주, 키움증권에서 2만4,840세주, 한양에서 2만2,092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1,500씩 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2,3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5,12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관련주 오리엔트바이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